고객관, 고객관, 아빠 달라라 이준삼 대표님과 우리 최춘식 국회의원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춘식입니다 오늘 이 시립사거리에 아마 제일 많은 분들 옆에 누가 오신지 아시죠 네 우리 이준삼 대표님입니다 이 세 가지 공약이 좌석해져서 포천 발전이 더욱 앞당겨져 있을수록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투어 진지와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지참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해밀습니다 포천 발전을 지참해 조언 분명히 빠르게 바로 상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은 포천을 지참해 조언 이준삼 대표님과 최춘식 국회의원님 허운안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여러 분을 만나러 지금 행동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30대마다 큰 박스 행동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박렘이 나와주시기 바라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윤석열 시작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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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역방송과 우리 방송 이사범 기자인데요. 당의 대표로서 포천의 의미 어떤 게 있으실까요? 상계장 사람들은 포천을 미웅동대로 여깁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경기 북부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제가 또 대통령 선거와 지방변화 국가로 있기 때문에 제가 애착을 가진 경기 북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던 교통망학적을 시작으로 해서 좋은 공약을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게 될 것 같아요. 포천지역에, 법조지역에 필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했던 교통문제가 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개성공단의 수백억 끊여지어진 남북연락상의소를 바 Ra 대해 폭파해 버려도 아무 소리 못하는 정권. 서해상의 대수국 공무원이 범죽을 당해 불태워 죽어도 아무 소리 못하는 정권. 우리 대통령을 두고 삶은 소비가리가 없을 일하고 졸업을 해도 아무 소리 못하는 정권. 이 무능하고 위선적인 정권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문재인 정권. 우리 국민들 그동안 5년간 참고 참고 참아 이제 좋은 세상이 오나보다 했더니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한 썩은 냄새에 진동하는 도피한 그분. 국민들 그동안은 그의 직근들이 만든 회사에 3억 5천여만 원을 투자하여서 1조 원의 수익금으로 돈 변함을 안겨준 1조 원이라도 돈이 사도장이 안 되시지요. 우리 15만 9천 시민이 1년간 살림하는 돈 그게 1년 이상이 1조 원인 것이네요. 여러분. 조금만 열어주세요. 여기 조금만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여기는 이만큼 열어도 된다. 사랑고, 존경하는 지민 여러분. 앞으로 진정하세요. 국민이 불러낸 내의를 바꾸는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정권교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저기 아래에서 건너죠. 여기서 다 압수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의 말을 정천히 주자하는 감사합니다. 이상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이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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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